안녕하십니까! 메례바바 살람! 할로우 박세주인입니다. 저번주 목요일쯤에 이렇게 영상 올렸습니다. 제가 두 번째로 진행한 이벤트였는데요. 제가 뮤지션 마켓의 엠보서더가 되면서 박적자분들이 기사 사실 때 10%를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도 소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홍보하면서 협찬을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그 협찬 학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세 분을 뽑은 다음에 그리고 세 분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한 분은 따봉을 많으니 받으신 분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저와 메례바바 살린 채널 관계자분들이 골라주신 한 분을 해서 총 세 분을 뽑으려고 했었습니다. 실화를 5일 떼가면서 따봉을 받은 결과 이렇게 두 분이 공표였어요. 확실하게 하려고 화면을 영상으로 캡처했습니다. 그 화면 잠깐만 보실게요. 이렇게 보시면 제가 새로고침을 했어요. 네 그러고 딱 봤을 때 48 그리고 여기도 48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동점이 됐습니다. 그래서 두 분 다 뽑기 됐고요. 그래서 총 네 분을 모시고 한 분을 뽑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래서 네 분을 투표할 거고요.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을 이제 발표할 건데요. 그 두 분은 누구냐? 첫 번째 먼저 박세주인 채널 관계자분들이 뽑아주신 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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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입니다. 김혈맨 님 이렇게 주셨는데요. 제 채널 관계자분들은 이 분을 뽑았습니다. 그리고 대망의 박세주인 저는 누구를 뽑았냐면요. 저는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. 물론 저희 관계자분들도 정말 고민하셨겠지만 저는 진짜 영상 찍기 30분 전에 골랐습니다. 네 바로 네 옹희 님이십니다. 네 너무 잘 봤고 이렇게 뽑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총 네 분입니다. 그래서 열심히 사인시 써주시고 아쉽게 못 받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. 더 이런 이벤트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뮤지션 마켓 관계자분들께서 또 이 영상 보시고 또 이렇게 홍보 열심히 했는데 또 제안하시지 않을까요? 그렇게 하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뮤지션 마켓 많이 사랑해주세요.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. 네 뮤지션 마켓 팀장님 아시죠?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이고요. 이 네 분을 오늘 7월 5일 월요일 오늘입니다. 오늘 저녁 9시에 추첨을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8시 반 정도에 켜가지고 교회 테스트 좀 해보고 이 네 분 중에 한 분을 뽑을 겁니다. 어떻게 뽑을지 궁금하시죠? 제가 아주 흠박한 방법을 생각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라이브 한번 저랑 소통도 좀 하시고 태훈의 1위는 누가 될지 보겠습니다. 네 이벤트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우리 짜누S님, 이성준님, 유클리어님, 손해손님, 준영님, 최우창님, 김찬호님, 친데레님, 양유미님, 그리고 옹인님, 이호중님, 미니노노님, 이채은님, 가오베라님, 고요한, 고요한, 조용한, 고요한, 조용한님, 왜 이렇게 어렵냐 양양이꾼님, 안영님, 오리님, 오준민님, 랄카프리움님, 선눈레님, 10898 김혈매님, 사슬나래 제니님, 그리고 지연지영님 이렇게 정말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이벤트를 할 때 다시 한번 참여해주셔서 그때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. 9시에 꼭 들어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